엔소 그래도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한묵보다는 금치같은 스타일 제가 한묵이랑 이미 3년동안 같이 살았었거든요. 5년간 살았는데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은 같이 안 살고 왜냐하면 우기가 진짜 발을 안 치워요. 근데 제가 우기 집을 몇 번 가보니까 그 얘기를 알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우기 어머니가 다 해주세요.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옆에 요거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. 어머니 요거트를 일어나서 먹으라고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냄새를 맡았는데 이거 약간 사겠나? 알고 보니까 그 요거트가 청국장 요거트. 심지어 초콜릿이 들어가죠. 초콜릿 청국장 요거트. 청국장 냄새 나길래 상인다닌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신선한 청국장 요거트. 그래서 그거 먹고 밥 먹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진짜 다 챙겨주세요. 엄청. 엄청 챙겨주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혼자 살 때는 다 안 치우더라고요. 근데 제가